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손입니다 저도 이렇게 점점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새파랗게 보이기 시작하고 쭈글쭈글 더 있으면 아마 여기 이렇게 노인성 반점인 검버섯도 하나 둘씩 보일 텐데요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얗고 고운 손 만드는 그런 홈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손을 보면 내 손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거뭇거뭇해지지 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얼굴 피부와는 약간의 다른 노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손은 얼굴과 다르게 자외선 차단 케어를 잘 할 수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의 피부가 과다 노출이 되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과다하게 증식이 되기 때문에 검버섯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확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손 피부의 정맥 혈관이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지방층이 줄어들고 가려져 있던 혈관이 노출이 되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약간 통통하시거나 지방이 있는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은 다른 질병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손에 혈관은 없이 손이 굉장히 통통하고 윤기가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지방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노화로 일어나는 혈관의 확장을 막아야 되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들고 있는 동작이라든지 손을 아래로 오랫동안 그냥 내리고 있거나 골프의 스윙 동작이라든지 이렇게 뭐 덤벨 손으로 혈액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동작들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시게 되면요 요렇게 혈관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붉어지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가 얇아지게 되죠 그래서 손이 굉장히 쪼글쪼글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손도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요런 조직들이 많이 줄어들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손케어 시작해 볼게요 요렇게 우리 조격도 하듯이 손도 그렇게 휴식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따뜻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소금 순환과 노폐물에 좋은 소금을 한 꼬집 이렇게 녹여 주시고요 그리고 식초도 한두 방울 그리고 이렇게 베이킹 소다도 요렇게 한 꼬집 넣어주세요 그러면 따뜻하게 잘 녹습니다 어찌됐든 손에도 묵은 각질이 있거든요 노화가 진행되면 그 각질주기, 각화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각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 소다가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좀 좋아요 넉넉하게 잘 담가주세요 따끈따끈한 요렇게 스팀타올로 손을 좀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게 발도 그렇지만 손도 따끈따끈한 수건으로 요렇게 눌러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노인성 관점인 검버섯과 손에 얼룩덜룩한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요 타마노일입니다 이렇게 녹색이 돌죠 타마노일을 한두 펌프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마사지를 시켜주세요 손이 오늘은 좀 호강하는 날이네요 맨날 이것저것 보조적인 엄마들처럼 우리 주부들처럼 보조적인 역할만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손이 좀 호강을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손과 손 사이 요기를 잘 꼬집어 주세요 꼬집듯이 좀 세게 압을 가하셔서 요기를 자극시켜 주시면 특히 요 부위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좀 아파요 아픈 부위는 이게 내가 여기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굉장히 내가 좀 안 좋은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다가 어 좀 아프다 하는 부위는 조금 더 풀어 주시면 좋습니다 손을 좀 풀어 주시고 손끝까지 이렇게 마디마디 잘 눌러주세요 이러면 오장육부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활기가 돋죠 그래서 손 마사지 박수만 잘 쳐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손을 잘 잘 마사지를 해 주시고 자극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마누 오일이 일단 이렇게 피부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잡티의 흔적을 좀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 바세린 요 바세린을 이 정도 해 주시고요 비타민C 폭탄 그리고 재생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죠 로즈잎 오일을 한 펌프 집에 미각류 오일 만드셨다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지만 내가 좀 검버섯이 많은 손이다 좀 쪼글쪼글한 편이다 하실 때는요 이렇게 로즈잎 오일과 이렇게 또 동백 오일 주름에 좋은 민홀산이 풍부한 동백 오일을 같은 비유로 한 펌프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촉촉하고 보습막이 쫙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주물주물 그냥 두시지 마시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깍깍 누르시면 소화가 굉장히 빨리 돼요 거짓말 아니고 여기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여기 한번 꾹꾹 눌러보세요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 마사지만 해도 허기가 확 지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그만큼 비위, 비장,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잘 그냥 어디든 손가락 열 개 한 번씩 주물르는 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잘 눌러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셔서 굉장히 촉촉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시고 그냥 주무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한 가지 과정이 더 저한테 남아있습니다 집에 아마 핸드크림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거 같아요 크림을 요 정도 짜주시고 우리 레틴 A 크림 있잖아요 요 레틴 A 크림을 좁쌀 하나 정도 한번 발라줄 거예요 좁쌀 하나 쌀알 한 톨 정도로 얼굴에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 레틴 A가 레틴 오일 성분이잖아요 레틴 A를 썼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가 뭐였죠? 모공이 줄고 미백에 좋고 피부결이 좋아지고 잔주름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손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우리 레틴 A의 부작용이 뭐였죠? 햇볕을 보면 안되고 그리고 건조함이 느껴진다 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렇게 레틴 A 크림과 수분크림을 잘 섞어서 습관적으로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꾸준히 쓰시는 건 좋은데 보습관리 충분히 해주시고 나이트 케어로 진짜 이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손도 늙어요 손도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손은 속수무책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세제를 그냥 만지기도 하고 굉장히 자극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잔주름이 생기기 쉽고 굉장히 거칠거칠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레틴 A 크림을 잘 활용하시면 손의 결도 굉장히 좋아져요 요렇게 이런 레틴 A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텐데요 꾸준히 어차피 이제 노화가 진행된 피부라면 평생 쓰셔도 되지만 그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적응기를 잘 거치신 후에 이틀에 한번 혹은 이제 뭐 3일 쓰시고 하루 정도 쉬어 주시고 두어 달 정도 쓰시면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는 좀 쉬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 완급 조절을 해 가면서 평생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얼굴 레틴 A 바르고 난 얼굴처럼 좀 더 뽀사시하고 결도 보들보들하고 잔주름도 차차차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탄력이 증강 되니까 쪼글쪼글한 피부가 훨씬 더 더디게 오게 되겠죠 손의 탄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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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